마지막 울트라비스트 악시킹을 잡고 바다 민족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레스토랑에 가니 핸섬아저씨하고 라라대장님이 에테르파라다이스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에테르파라다이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에테르파라다이스에서 지하실 랩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잡은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작몰 타고 에테르파라다이스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울트라비스트를 다 잡으니까 노을이 저버렸네요. 울트라비스트 잡는다고 날이 저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레이 효과는 계속해서 쓰지 않을게요. 실수로 보호구역으로 올라가버리네. 지하실로 랩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 1층으로 내려갔구나. 안돼! 이거 엘리베이터 잡고 빨리 돌겠어. 천천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저의 컨트롤 위스템에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됐다. 랩에리어로 이제 내려갈게요. A를 두번 눌러야 된 줄 알고 두번 연속 연타했다가 자꾸 오르락 첫번째 거를 선택하게 돼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랩에리어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단 첫번째 방부터 들어가볼게요. 에테르 재단에 멤버가 있는데 갑작스럽지만 이것들을 유전자 세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어? 유전자 세기는 큐렛물을 합체하는 그건데 레시라무하고 굴레항아리는 또 뭘까요? 처음 보는 아이템이네. 뭔가 계속 줘요. 마음의 물방울도 주네. 대표님이신 루자미네님이 컬렉션을 계획하던 포켓몬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괜찮으면 도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굴레항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굴레항아리 호파라는 포켓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괜찮으면 아 그게 굴레항아리군요. 마음의 물방울은 뭐예요? 마음의 물방울은 라티오스 또는 라티오스에게 지니게 하면 에스파와 드래곤타임의 기술 위력이 1.2배가 됩니다. 뭐 유전자 세기는 아니까 뭐 전설 포켓몬 어 전설 포켓몬을 위한 아이템들이네요. 어 재워줬던 포켓몬들 원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릴리의 어머니가 컬렉션을 냉동하던 포켓몬을 해동시켜서 지금 잘 회복해주고 있나봐요. 그래서 다시 랩으로 돌아왔는데 아 리라 대장님하고 비케 비케 누구지? 비케님이 기다리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루오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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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셨군요. 우선은 유비 보호 완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전 사건으로 열린 울트라볼에서 나타난 유비는 모두 포획되었습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울트라볼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두 분께는 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핸섬님도 있다고 할게요. 네 그렇죠. 핸섬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핸섬님 뭔가 먼저 나가셨는데 늦으시네요.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뭘 사왔겠죠? 그 큰일 났구먼! 또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하네요. 마지막까지 그 말투군요. 미안 버릇을 고칠 수 없어. 게다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늦으시다니 무슨 일 있었나요? 여기로 오는 도중에 있던 일이다. 모두에게 줄 선물으로 평판이 자자한 말라사다를 사러 멜레멜레 섬에 들었지. 말라사다를 사고 나온 나는 문짝 하늘 올려다보았어. 그 순간 알로라의 푸른 하늘에 수수께끼 검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 그것은 검은데도 빛나고 있었어. 그야말로 불가상의한 차이니. 그래 그것은 유비일지도 몰라. 아니 틀림없어 유비다. 설마 본부에서 그런 연락은 안심하세요. 유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활약하실 때 국제경찰과 저희 재단 총 100명이 동시에 유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호된 유비의 의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해도 될 것 같군요. 그 그렇군. 아름답게 빛난 알로라의 하늘에 홀린 모양이다. 어쩔 수 없죠.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고 핸섬님. 당신도 고생이 많았군요. 뭐 하긴 조금 푹 쉬고 싶긴 하다. 쉴 수 있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에게 유부프 휴가가 나왔습니다. 오! 유부프가 쉬어도 된다는 말이군. 다음 연락이 올 때까지 자유롭게 다녀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핸섬님도 푹 쉬세요. 저는 여기 담아서 알로라를 구경하겠습니다. 임무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관광을 즐기고 싶어서요. 그럼 나도 알로라 음식을 만끽해볼까? 가고 싶은 레스토랑도 식당도 너무 많아. 특히 롤링 드리머라는 음식점은 훌륭하거든. 롤링 드리머. 어머나, 저 약속이 있었어요. 뭐라고? 데이트인가? 아, 아니에요. 나돔님과 약속이에요. 이번에 정말 신세를 많이 져서요. 그래, 그렇군. 그러니까, 블루오셔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슬슬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어딘가에서 만나요. 이러고, 니라 대장님이 떠나시네요. 핸섬 아저씨도 그럼 더 이상 못 버는 거잖아요. 블루오셔, 정말 고맙다. 버스가 마지막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너의 활약 덕분이야. 본브로우부터 살해가 있는데 받아주지 않겠나? 오, 뭐야. 버스는 돈을 100만 원이나 주네요.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렸어요. 그럼 나도 슬슬 가보겠다. 멜레멜레 모텔 있을 테니? 시간 나면 놀라와. 그렇다면 핸섬 아저씨랑은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영원히 못 보는 건 아니고. 유비 보호, 임무 완료. 알로라는 아름답게 빛난다. 라고 해서 유비가 모두 다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화해볼게요. 블루오셔님, 용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 유비의 특징이라 할게요. 유비는 비스트 부스트라고 불리는 오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의 정체는 울트라 호울 내부에 차있는 에너지입니다. 유비는 울트라 호울 안에 통과하는 동안 대량의 에너지를 받아서 체내에 축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이 에너지를 받은 포켓몬이 있어요. 아시겠죠? 당신이 실현하고 맞섰던 주인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홀이 열리면 에너지가 지상에 쏟아지니까요. 블루오셔님, 용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데이터를 볼게요. 어느 울트라비스트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텅비드에게 물어볼게요. 유비 01, 패러사이트, 정식 명칭 텅비드. 과거 알로아 지방에서 목격 보고 있음. 그 최대의 특징은 기생능력이 있다. 텅비드는 기생한 대상을 조종하지 않는다. 대상의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자신을 지킨다. 이를 위해 기생한 대상에 신경독을 주입한다. 텅비드의 독에는 강력한 각성작용이 있어 기생한 대상의 극도의 흥분과 자아의 해방을 발생시킨다. 즉, 텅비드가 기생한 대상은 심신의 능력이 강제로 100%까지 발휘되어 제멋대로 거침없이 행동한다. 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음 포켓몬, 근육이 많은 메시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익스펜션, 정식 명칭, 메시붕. 에테르 재단 사건 이후 처음 목격된 유비. 그 최대의 특징은 강화 능력이 있다. 메시붕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지냈다. 흡수한 에너지와 체액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결과 메시붕의 육체는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근육은 두껍고 밀도가 더해져 강철을 뛰어넘는 강도로 변화한다. 공수 양면으로 비약적인 파워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동할 때 포즈를 취하는 습성이 있다네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각되나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렇다면 세번째, 전기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수목. 유비 공사함, 라이트닝, 정식 명칭, 전수목. 에테르 재단 사건 이후 처음 목격된 유비. 최대의 특징은 발전기관에 있다. 그 육체 구조는 전성과 성질이 매우 닮았다. 때문에 높은 효율로 전기를 조준 것이 가능. 최대 100만 볼트나 되는 전기를 방전하고 전력이 부족해지면 양발과 꼬리를 대지했고자 나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지면에서 전기를 흡수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나요? 있네요. 그리고 네번째 포켓몬, 종이신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얘 좀 사이즈가 작고 특이한 포켓몬인데 유비 공사 슬래시, 정식 명칭, 종이신도. 에테르 재단 사건 이후 처음 목격된 유비. 최대의 특징은 얇고 예리한 육체에 있다. 전신은 잘 갈린 칼날처럼 날카롭고요. 양팔은 뛰어난 절살력을 가졌다네요. 덤벼드는 상대를 장칼에 베어버리고 얇은 몸은 가벼워서 춤 뜨듯이 공격을 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수가 뛰어난 위험한 생명체이지만 불꽃과 습기에는 극단적으로 약한 성질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강철 타입 포켓몬이니까 불꽃의 약할 만도 하죠. 그 다음에 약시킹, 이게 제일 신기한 포켓몬인데 크고 유비 공호, 글러터니, 정식 명칭 약시킹. 과거 알루라 지방에서 목격보고 있음. 국제경찰이 극비리에 대처해 나선 모양이다. 최대의 특징은 무한한 식욕에 있다. 잠들 때를 제외하고 항상 포실을 계속한다. 길게 늘어나는 거대한 두 개의 혈을 사용해서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엄청난 식사량에도 불구하고 약시킹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먹은 것을 모두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물체를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아이수타인의 설론이 악시킹이 쓰고 있다는 거네요. 아이수타인이 물체와 에너지에 대한 거를 어떤 발표를 했거든요. 예전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건 알고 있거든요. 일단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할게요. 우리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울트라비스트 조사를 모두 마쳤고 핸섬 아저씨를 한번 보고할게요. 멜레멜레 섬에서 핸섬 아저씨는 뭐를 하나 좀 알아보어야게 그러면 일단 입구로 가겠습니다. 공중날기를 해서 멜레멜레 섬의 모텔로 가볼게요. 분명 멜레멜레 섬의 모텔이 2층에 있었죠.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중날기로 해서 어디냐? 멜레멜레 섬 포니 옛길 카포멀 아니고 여기서 2번 도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멜레멜레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어 그 핸섬 아저씨를 맞추기 위해 핸섬 아저씨를 만나면 울트라비스트 내용에 대한 거는 스토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프를 보고 어 포켓 어디지? 그 아닌데 어 그 무슨 트리였지? 배틀트리 거기로 가볼게요. 그리고 배틀트리로 가는 길도 아까 울트라비스트 잡으려고 약시킹 잡으려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지나쳤는데 거기를 천천히 탐험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틀트리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 앤섬 아저씨를 다시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정보가 필요한가? 아 그 울트라비스트에 대한 유비를 잡았다라고 아 잠시만 실세스 유비를 잡았다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이스 조크다 블록전 유빈은 더 이상 없을 터 내가 멜레멜레에서 본 검은 샤이닝은 망상일 것이다. 망상이 아닐 거야. 무슨 또 환상의 포켓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님 레쿠자이거나 테오키스거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울트라비스트 스토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번 원은 그 에테르 재단에서 에테르 파라다이스여서 무슨 많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따로 녹화를 녹화 따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라 했는데 별거 없이 끝나게 돼서 이번 화가 짧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다음화에서는 어 일단 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우를 만난 다음에 하우가 별말 없으면 포켓 그 자꾸 포켓트리라 하네 배틀트리로 향해 움직여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